오늘 시장 워낙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포트 안에 있는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도 시장 상승에 맞춰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몇 개 종목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반등한다는 관점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넣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 제가 1월 29일 편입을 했고요. 어제 반등 그리고 오늘 3%가 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1월 29일 매수 후 현재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등 우리가 말하는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도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향한 그런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편입한 또 종목이 있어요.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마트폰 판매 소비 쪽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SQ 품질 인증을 받으면서 다시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파워로직스 장중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지난달에 편입한 종목이 삼지전자인데요. 삼지전자 실적과 매출이 너무나 좋은 가운데에서 총이 2,300억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15일에 편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만 7,25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5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미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재편입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1만 4,700원 현재가에서도 삼지전자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한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새로운 2021년에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AP 스템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등등 OLED 관련주들 단순히 TV와 스마트폰만으로 봤지만 이제는 전장 부품 쪽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을 쳐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많이 눌려있다가 가는 건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 크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이 종목은 뭐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고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종목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장 우량하게 보고 있고 제가 281% 수익 내고 차익한 하나 마이크론 이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AD 테크놀로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메골드 홈페이지에도 최고가 수익률로 또 올라와 있죠. 저의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신규 종목 한 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제가 건설주는 거의 편입을 안 하는데 오늘 이 종목은 지금 이번에 저점에서 또 단기 급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편입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자 좀 D, L, E, N, C 현재가 12만 2,500원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 L, E, N, C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림산업, 대림건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대주는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이고요. 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적정 가격이 거의 16만 원을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금만 받쳐준다면 2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이 되고 나서 현재 D, L, E, N, C는 이 건설, 부동산 아파트 건설 쪽으로 맡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저가 브랜드로는 이 편한 세상 그리고 고가 브랜드로는 아크로라고 있죠. 아크로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직접 보면서 브랜드 워낙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오늘 종목은 D, L, E, N, C고요. 자 한번 보시면 이 회사가 뭘 하냐 브랜드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죠. 아리파크라고 합니다. 자 이 바로 대림산업, 대림건설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히트를 쳤죠. 성수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 화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숨 옆에 지으면 포레스트고 그 다음에 강 옆에 지으면 리버파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으면 뭐 센트럴 들어가고 보통 아파트 이름은 그렇게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아 폴에 옆에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쪽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 공약을 내놓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밀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리고 무소속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온 후보 분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현재 서울의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는 것이 공통된 공약입니다. 물론 그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한 지금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건설사들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남 유타운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적으로 거의 뭐 당분 이래 최대 재개발 서울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고가 한남동이라는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그 한남 나인원도 지금 평당 분양가가 거의 우리나라 최고가로 분양을 했죠. 그래서 한남 유타운 쪽이 거의 1만 2천 가구 분양이 되고 또한 다산 쪽에 그 서울의 노원이나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거의 1만 5천 가구 이상 또 분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대규모 공격적인 분양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DL, ENC는 시행상안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랑 상관없이 분양이 잘 되기만 하면 그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건설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L, ENC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다음에 건설업체들이 보게 되면 GS건설도 있고, 군대건설도 있고 여러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그 건설업체들보다 DL, ENC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건설사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다 좋게 봅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 등등 각마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죠. 아이파크, 자이, 여러 가지 브랜드, 레미안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DL, ENC는 최근에 분할하고 신규 상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 아파트 브랜드 쪽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만 뽑자면 DL, ENC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는 제가 13만 5천원, 2차 목표가는 16만원, 손절가는 1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